안녕하세요. 2017년을 제 새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거룩하게 5G IT시대의 토래와 비디오 정보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덧 3G 시대도 4G 시대도 지금은 2G 이야기를 하면 아주 고대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곧 다가올 5G 시대의 토래 비디오 세상의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페북에 간략히 시스코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시스코에서는 2009년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010년도부터 나왔으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불과한 5,6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스마트폰의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시스코에서는 전세계의 젊은 경영자 1315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비디오가 어떻게 회사와 경영과 또 보고에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서베이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비디오가 회사 안의 업무에 커리어 임팩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디오에 의존할 것이다. 요즘 대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디오 동영상 선거전을 치른다 해도 과한이 아닐 만큼 이것에 영향이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팀들이 비디오를 열망하고 경영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비디오로 제가 지금 하듯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장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이 비디오에 의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오가니제이셔널 임팩트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매우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이유로에 대해서는 출장이 절감되고 또 교감을 함께 일치를 하는 교감을 느끼게 되고 또 원격협의가 증대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비디오를 회사에 사용하는 것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스코에서는 또한 회사 내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회사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도 이 비디오는 언어의 많은 표현의 한계를 비디오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Better Feel,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중요한 포인트를 쉽게 보게 해서 좋은 의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다수의 작은 사업에는 비디오는 언어의 벽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uture Need,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5년, 10년 후에 발생할 이런 비디오에 대해서 비디오가 좀 더 쉽고 편하고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앞으로 87%의 US에 있는 경영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새로운 트렌드로 여러 곳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스코 리포트에는 왜 이런 카메라를 쓰는 비디오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디오를 보일 때에 본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샤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첫번째로 사무실이 좀 메시하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또 자신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여러가지 카메라를 찍으려야 이야기를 하려야 하는 멀티태스킹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가끔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카메라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카메라에 쓰는 것이 디스컴포트하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서머리로 그 서베이 서머리. 지금 스마트 시대가 되기 전에 서머리에 만약 이 비디오가 정말로 사람들이 쓰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면 또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비디오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이 효과적 경영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비디오를 사용하는 회사가 앞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 개발이 쉽고 아주 높은 질의이고 안정적인 기술이 나와야 된다면 회사들은 이것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매니지먼트의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현듯 이 보고서가 나온 불과 7,8년 후 우리는 30밀년, 23억의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려 300억, 지금 70억 인구보다 4배가 많은 스마트 장치들이 전세계에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세대에 이미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예측해서인지 2000년도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장스, 스마트 패드, 아이패드 등을 했을 때에 뉴욕 매가진이나 여러 에코노믹 저널의 첫 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마치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모세처럼 새로운 선지자처럼 이렇게 묘시하는 심지어는 아이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의 세상의 변화를 만들 것을 예측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변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Inform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을 가졌던 사람이 차로 이동을 해서 알려주던 시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1990년대에는 PC, Apple, IBM 등이 나오면서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파일로 주고받는 이메일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IT 플랫폼을 통해서 웹으로, 브라우저로 넘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1999년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던 시대 소위 네트워크 와이파이 시대는 이 Connected World, PC들을 연결하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때 만들어진 웹 2.0나 인터넷, 넷스케이프 등이 야후 등이 이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제 2010년대 이후 스마트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갖는 플랫폼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비디오를 요구하는 스마트 스크린들 30억이, 300억개의 스크린에 보여지는 비디오 플랫폼에 있어서 이 비디오는 아직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버틀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틀렉은 바로 양질의 컨텐트, 프레젠테이션, 정보의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방송 전문 엔지니어, TV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TV방송국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방송실이라는 명목하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장치의 폭발과 함께 우리는 지금 비디오 프로덕션의 한계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비디오 엔지니어들의 수는 이미 요구되는 스마트 시장에 많이 부족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의 문제점 즉 과거 소위 보수적 트래디셔널한 방송국에서 했던 일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기자 같은 작성을 해주는 라이터들이 있었고 아나운서, 발표자가 있고 또 그 방송을 촬영하는 PD들이 있고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만들어져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스위처 믹서와 같은 방송 장비들이 함께 될 때 장비와 스튜디오와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기자가 함께 될 때 이 방송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을 하나의 장치에서 방송국으로 통합하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명도 크로마키도 이 안에 다 하게 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쁜 얼굴이 나오게 하는 조명이 좌우에 있고 지금 여기 살펴보시면 제가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을 벽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제 혼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알아서 이번에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무런 작동도 안 해도 거의 그 마우스만 움직이면 이렇게 포인터로 하게 되면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저는 이것을 AI PD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장면이 변했는데 제가 한번 스튜디오의 변화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 뒷 장면에 예를 들어서 창문 왼쪽 장면에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거기에다가 숲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숲을 하고 숲의 위치도 이렇게 좀 배치를 바꿔서 편안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좀 틀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각도도 조정을 할 수 있고 3D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거기에 올려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거기에 칼라도 약간 이렇게 변하게 할 수가 있으면 가을 분위기로 갔다가 여름 분위기로 갔다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이 왼쪽 장면 스크린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더 아름다운 폭포가 내려오는 장면을 만들거나 거기에 칼라를 역시 이렇게 바꿔서 여름의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벽도 칼라도 바꾸고 여러가지 색상의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제가 푸른색으로 기왕 푸르게 했으니까 하고 책상도 색상을 바꿔서 다르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모든 것을 책상도 다양한 것들로 올리고 벽도 바꿀 수 있고 밖에 공간도 바꾸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매직 스튜디오를 만드는 내용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지금 저는 실제 아까 보여드린 카메라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장면처럼 먼 곳에 아까 만든 스튜디오로도 바꾸고 또 이렇게 큰 화면으로도 바꾸어 나가는 카메라 액션을 카메라맨이 없이 여러분이 직접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카메라 액션을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바꾼다면 이렇게 쉽게 실제 카메라를 하지 않아도 바꾸고 그 안에 장면에 내용하는 모니터도 배치를 바꿀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액션과 스위칭을 자유자재로 장면에서 혹은 다른 사진에서 혹은 다른 여러가지 것들을 자유자재로 보여주는 스위칭을 해가면서 하는 것을 혼자서 다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장면 스위칭까지를 만들어내므로써 이것은 무한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한두 개의 카메라로 트랙 애니메이션 이렇게 줘가면서 마음대로 내용을 스위칭하는 방송국에 있는 모든 장비를 하나로 인테그레이트한 장비가 바로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에 의해서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다양한 스튜디오를 멋진 작은 공간에서 언제나 전세상으로 소통하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회의실에 만들어놓는 M스튜디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M스튜디오를 써서 아주 편리하게 쉽게 화상회의로 이것을 원격지에 여러분들이 화상회의 상치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강의를 녹화하는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환경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이스튜디오 같은 엔진을 더 간단하게 만든 방식에서 이렇게 이스튜디오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린이 아니더라도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술들을 여러분 저희가 소개해 드린다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M스튜디오나 E스튜디오나 I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유튜브 방송은 물론 여러분 요즘에 많이 하는 아프리카 방송 등등을 다 여러분의 실시간으로 방송하면 물론이고 또한 이것을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화상회의와 연동을 시켜서 어디나 정말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텔레프리젠스가 되는 기능 이렇게 제가 큰 얼굴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득력이 있는 프리젠터시 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보고를 대면 보고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회의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반대로 출장 가신 분들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스마트 세상을 위한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솔루션이 2017년도에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장소에 여러분 회의실에 여러분의 교실에 여러분 사무실에 함께 설치되어서 전혀 장치에 대한 기능을 몰라도 언제나 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소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능에 의한 스위칭 황션에 의해서 여러분의 멋진 방송을 만들고 이 방송 문화가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게이트웨이가 돼서 여러분 글로 쓰는 내용이 이제는 프리젠테이션 비디오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는 간단한 장치들이 함께 가서 토탈 방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립식 특허 기술로 여러분 스튜디오를 1시간 반이면 어느 곳이나 2m, 3m의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동식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여러분 사무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간에 갈 때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특허 기술 스튜디오 디자인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카메라 액션, 스위칭 기능, 자동적으로 마우스 오버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PD 기능들이 참부됨으로써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실시간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5분 안에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스튜디오 디자인 이런 기능을 배우는 것은 30분, 1시간이면 다 되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직접 노트북만 연결하면 5분 이내에 방송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강의가 실제로 강의를 그 현장에서 하는 것 이상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원격지로 보내게 되면 원격지에 보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것이 현장에 와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시간에 강의 녹화는 물론 인터넷 방송, 원격 수업이 정말로 가능하다. 그리고 프리젠스 원격지에 여러분들이 있는 소위 지금 시스코, 폴리콤 등에서 얘기한 텔레프리젠스가 아니라 다림에서 얘기한 텔레프리젠테이션이 비로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애플이 만든 퍼스널 컴퓨터를 이제 커다란 방송국을 여러분 스스로 사용하게 하는 퍼스널 스테이션 기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7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사용하는 시대가 돼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